네, 욕심이 생기네요. 류준여 씨 수식어 중에 잘생김을 연기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본인이 봐도 잘생겨보였던 작품이 있나요? 하고 3840님. 잘생겨. 제가 봤을 때요. 저는 특별히 제가 하나 고른다기보다 근데 아무래도 최근에 황금차량상에서 받았던 영화가 독전인데 독전 감독님 찍으면서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김태경 촬영감독님이. 그래서 아마 저도 그게 마음에 들지 않을까. 저 이번 봉호동 전투 포스터 흑백으로 나온 약간 옛날 사진 복원한 것처럼 했던 걸 봤거든요. 거기서 유독 빛나고 계시던데요. 약간 인정하지 않아요? 주변에서 많이 그런 얘기 없었어요? 그 기름전기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반짝반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유혜진 씨는 미안하다. 날 닮은 너에게 미안하다라는 인터뷰를 하셨던데요. 그건 이제 저희끼리 웃으려고 하는 얘기가 인터뷰로 나간 것 같고요. 국사책을 찢을 만한 싱크로율 이런 기사 제목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연기 생활하면서 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냥 원래 거기 있었던 사람인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연기를 하고 그런 배역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국진남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국진남? 만진남의 이유는 새로운 건가요? 네. 만진남은 어떻게 보면 좀 비현실적인 느낌이잖아요. 만화에서는 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저는 국진남이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진짜 거기 있었던 사람 같은 모습이어서 저한테는 어떤 최고의 극찬이지 않았나 싶어요. 봉호동 전투 8월 7일 수요일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멋진 유준열 씨를 만날 수 있는 봉호동 전투 국진남 맞죠? 네. 맞습니다. 어떤 영화인가요? 봉호동 전투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알고 있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영화들은 좀 우리 민족의 어떤 아픔이나 상처들을 많이 다뤘다면 우리 봉호동 전투라는 영화는 1920년 6월에 실제로 우리 대한 독립군이 일본의 정규군을 상대로 전쟁을 해서 처음으로 승리한 그리고 그걸 처음으로 영화화한 어떤 조금 승리의 역사를 다룬 그런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산리대처 뭐 이런 건 많이 좀 우리가 국사책에서도 본 기억이 있고 장군 이름도 딱 떠오르는데 봉호동 전투는 살짝 상대적으로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 반갑기도 하고 네. 실제로 봉호동 전투가 엄청난 어떤 우리의 큰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는 정말 몇 줄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몇 줄을 시작으로 해서 자료조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역사 고증을 통해서 좀 영화에 이제 또 영화화하면서 그런 작업을 거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영화로 좀 달랬으면 좋겠습니다.